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창업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답하기 코너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창업에 관련된 그런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국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한 600만 명 정도 계십니다. 600만 명 계시고 대개가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예상하겠지만 대부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통계청이 조산바에 들어가면 생계를 유지하게 한 그런 목적이라고 답하신 분들이 82.6% 성공을 위해서는 14.3%입니다. 대부분은 창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가업 승계는 1.3%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과연 생계 유지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최근 10년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한 자영업 시장에 진입한 사람과 또 본의 아니게 퇴출한 사람을 모두 합쳐서 조사한 걸 보면 생존율은 20.1%였습니다.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총 진입자 수, 총 대출자 수를 아마 비교한 것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5명 가운데 창업에 뛰어들었던 분 가운데 4분 정도는 10년 안에 되게 폐업에 이르렀다. 이런 그렇게 습 유쾌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15년만 하더라도 107만 명 정도가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퇴출이 74만입니다. 1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30.8%가 대부분 퇴출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도 110만이 창업했으면 84만 정도가 사업을 폐업을 했기 때문에 23.7%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0년 정도의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5군데 가운데서 4군데 정도는 대부분 사업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접는다는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시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도 한 20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해오면서 큰 조직은 큰 조직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또 자영업도 정말 확실한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생존에 참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시다시피 한국은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창업은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계의 모든 그런 법칙은 모두가 성자가 되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업종을 보든지 어느 시대를 보든지 아주 고도성장기든 저성장기든 간에 다수는 대부분 폐업의 길에 이르고 소수만 시장에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은 우리나라가 저성장이 많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해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창업은 일종의 리허설이 없는 것이죠.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가 위험을 부담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전해 보거나 실험해 보는 것도 그 성과의 상당 부분들은 회사가 같지만 또 리스크에 따르는 그런 부분들을 회사가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덥습니다. 그러나 일단 창업에 뛰어들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창업은 본 게임에 뛰어든 것 같다. 예형연습 리허설 같은 게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이 아마 창업을 바라보는 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창업에 관한 생각의 두 번째 점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업에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식당을 하건 아니면 의류 가게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프로그래머가 돼서 앱을 만드시든 간에 모든 종류의 직종에는 그 직종 나름대로의 말과 글로 표현하기 힘든 대단히 노하우 성격의 정보나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아는 상태의 사업에 뛰어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실패 가능성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성급하게 특정 업종에 뛰어든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귀하게 쌓았던 그런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낭패를 바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업가처럼 크게 고정비가 들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를 더 많이 안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손쉽게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정비 투자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초기에 선행 투자 규모가 꽤 큰 경우에는 정말 창업을 할 때는 이모 전문을 살펴보고 장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그 다음에 어려움을 피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죠.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부분 가운데 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 전선에 뛰어온 사람들은 특히 자영업 성격에 사업을 해온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 조언을 부탁한다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던진다면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당부는 1인 창업같이 초기 투자가 적은 경우에는 조금 참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 규모가 꽤 큰 분야를 뛰어드실 때는 반드시 한 번 정도 더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뛰어든다. 자신이 익숙한 분야, 자신이 해오던 분야의 연장순상이면 굉장히 좋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분야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뛰어드는 분야에 대한 노하우 성격을 여러분들이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만일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편의점을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다. 아니면 음식점을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아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본 게임에 임하는 또 올바른 자세이자 태도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는 기간이 필요하면 필요하죠. 예형 연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에 뛰어드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분야에서 어떤 형식으로 간에 실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실습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의 밀도나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미있게 할 수 없으면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봉급을 받는 생활도 만만치 않지만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것이죠. 전부 가운데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에 많은 분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냥 의무감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오랫동안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병도 나고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들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즐겁게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 또 지치지 않겠다는 판단에 서실 때 그 업에 뛰어드시는 것이 실패 가능성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산업의 진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감의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자신의 직관적 판단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반드시 그와 같은 직관적 판단이라든지 감각은 숫자에서 검증받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감정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합리적 사고라든지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뜻 시작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참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인생에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뛰어들고 나면 또 그 뛰어들고 난 다음에 잘 되지 않았을 때는 퇴출을 하고 또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과정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자원을 절약한다는 면에서 보면 뛰어들고 나면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준비 작업을 좀 더 착실히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실패 가능성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A란 지구에 여러분들이 전포를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을 때는 주변에 잠재경쟁자가 없었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좀 벌이가 괜찮으면 얼마든지 잠재경쟁자가 뛰어들 수 있는 것이죠.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업 환경 자체가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봉급을 받을 때는 그런 사업 환경이 자기 문제가 아니죠. 회사의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아이템을 선정했더라도 그것이 아니다 생각되면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업 모델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항상 유연한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창업이라는 것은 참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간에 거의 전부를 투입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분야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정년을 맞추고 난 다음에 살아야 될 시간이 길고 또 우리는 이렇게 재산을 모으는 시간에 과외로 투입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은 그런 사업 사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창업전선에 노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가 여러분들의 사업을 시작하시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